오늘 내받고 성취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야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하대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권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야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 승도들 해외 승도들 또 우리 원리스올 갈릴리올 다 서로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권세를 누립시다. 이것은 말씀 가지고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 종교를 아주 재치있게 그렇게 표현한 유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불교는 마치 상가집과 같다. 인생 무상을 외치는 사람들 그야말로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쥐죽은 듯이 고요한 절간 마치 상가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제사찌북과 같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효도를 한다는 명분하에 밤낮 제사만 그렇게 지낸다. 유교 방식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1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이 십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교의 종갓집 맨우리들은 1년 내내 제사 음식 만드느라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지요.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유교 집안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분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기독교는 잔칫집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잔칫집이다. 날마다 찬양을 그치지 않게 하고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축제의 현장이 기독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밝아지면서 볼 때에 행복해 보인다. 도전관리 잘하세요. 행복해 보인다. 불신자가 볼 때 정말 다르구나. 같은 환경인데도 참 편안해 보이네. 잘났다 못났다 하네요. 참 인상 좋네. 참 편안해 보인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즐겁다는 말이 나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 출현 오모키론 때문에 그냥 오늘 불안하기 짝이었고 경제도 건강도 심각함은 심각했지 지금 기쁨이 생길 일이 있습니까?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이 달래 해석이.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파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 중에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중을 알미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환란 중에도 왜 그런가?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삶의 역정 속에서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청년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사건이 와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나를 실망시킬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능력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다 자식이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이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했다 못했다 안해요.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책임지게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보장이 되었다. 완전히 보장된 우리 신분이에요. 이걸 성도들이 몰라요. 안다 그래도 실제로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있느냐?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다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해븐이 파워 파워 중직자 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븐이 파워가 주어졌기 때문에 힘 빠지게 하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다. 계속 사단은 가족 통해서 가까운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계속해서 힘 뺍니다. 힘 뺍니다. 힘 뺍니다. 니가 뭐 니 주제에 니가 뭐 니 인격이 니 수리력이 니 생편이 니 습관이 니가 뭐 뭘 한다고 계속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계속 힘을 뺄 작전을 가지고 계속 쓰셔야 돼요. 사단이. 사단이 보입니까 눈에 사단에게 조절을 받는 가족들 중에 사단에게 조절을 받는 친구들 중에 그 갖고 온 사람들이 자꾸 기죽이 힘 다 뺏버린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해븐이 파워가 되어지면 틈탈 기회가 없다.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마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하루 시작하는데 일어날 때 뭐로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마라 오직 성령만 세 번 딱 하고 절 일어납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마지막에 여기 세 번 하고 그 앞에 있어요. 쫙 하고 일어난다. 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마라 오직 성 충만 사단이 틈을 탈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냐 오늘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뭐요? 삶 속에서 늘 충만하니까 뭐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삶.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라. 불신자가 볼 때도 가까운 사람이 볼 때도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참 정말 부럽다. 그래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니 맨날 나보다 더 생고생하고 불행하네.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 늘었어요. 쇠고랑이 차고 피투승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냈다고 귀신 들린 여자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던 인간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파울이 얼마나 고통 중에 억울하잖아요. 복음 전하여 귀신 쫓아냈다고 정상되었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걸 고소가 얼마나 두드려 펴는지 피투승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헤븐니 파워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그러세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복음을 안다. 그건 뭐 교회사 아니면 다 알지요. 많이 듣잖아요. 복음을 알지요.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알아. 그런데 복음을 누린다. 이거는 하늘 땅 차이. 복음을 아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리는 아무나 못 누려요. 복음을 누린다. 사실 복음 아는 것도 큰 축복이지요. 복음 아는 것도 축복인데 여기서 여러분 예언계 왔으면 누리는 단계로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신앙 차원이 틀려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과거 종교시장을 했던 이 상황하고 별로 다른 차이가 없어요.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종교 생활들은 다 비슷합니다. 고생이지요.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생계가 있나요. 새로운 게 멍답을 받아야지 하나님 능력 체험을 못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뿔이 채질되어 가지고 실제로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역동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실제로 체험하는 신앙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계 모든 신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성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정거하는 은약적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점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자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앞에 이 내용들 앞에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크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이 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이었어요. 본문 직전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다. 부활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렵다 죄인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오리한테 힘주어 강조한 것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살인자라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의인이 돼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아 죽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어려운 자가 되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오른편 강도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평생 죄짓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이라 나곤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특별히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다 여기서 받았다 어렵다 하심을 내가 받았다 받았다. 이 표현이 영어로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인간이 어떤 행위를 위해서 종교처럼 성취하는 어치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제가 많아서 제가 한 것도 없고 제가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줘서. 그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치사하게. 뭘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머리를 깎으라고 그럽니까. 뭐 사람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이. 부모도 능력이 있는 부모 자세히 요구하지 않는데. 뭘 요구를 하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사랑해 하나님이. 그냥 너는 믿기만 해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멘. 그것이 그 말이에요.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려야 돼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았으면 받았으면 이제 삶속에 누려라. 해방되어라. 너 자동심 때문에 너 체면 때문에 주위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냥 누려라 편안하게. 그것이 뭐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세의 축복을 누려라. 그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정도 누려. 24시. 25시 영원토록 하면.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장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는 절대 안식이 없어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돈이 많아도 재벌이, 권력이, 지식이, 맹애가 많아도 절대 평안 없고 절대 행복이 없어요. 이 순간에 잠깐 있을지 몰라도 몇일 지나다 없었어요. 그 평안은 안 해요. 이건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이 감사. 이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회장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마음이 편안하네요.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그 첫 번째 고백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왜냐. 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그 행보하겠냐고요. 물을 떠났는데 어린아이가 품속에서 어머니를 떠났는데 장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둘 중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종 아니면 사단종.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사단말. 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사단 만나야지. 모든 종족은 다 종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그 하나님 없으니까 뭐 신이 신을 숨겨야 될 게 아니에요. 그 귀신. 그래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시크한 귀신 심부름하다가 영원히 영원히 이 땅에서도 저주스럽게 살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극적으로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지난주에도 영접을 시켰습니다. 미용실 원장님 딸 영접 시켰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그때 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어떤 사람 얼굴이 싹 바뀌어버려요. 얼굴 표정이 싹 영접하는 순간 인간하고 나면 얼굴 딱 보면 얼굴이 확 바뀌어있어요. 마귀 귀신 심부름 할 때 모습인데 예수 영접하고 나면 싹 바뀌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있기 때문에 드디어 돌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형사로 지원받았어요. 동물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냐고 하는 절대 행복이 없고 하나님 만나야 참 평안이 주어진다. 오늘 우리 무속 전문 전도팀이 무속인을 지난주에 전도해서 그 법당 다 깨고 오늘 2부 예배 무속인 예배 참석하고 3부에 참석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장세희 자매가 32살에 가는데 그 무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전에 보니까 그 법당을 누가 깼느냐 얼마 전에 돌아온 한지은 성도 무소긴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온 최윤정 성도가 그걸 깨더라고 세 사람은 일어나봐 어디 있어? 일어나봐 왔으면 일어나봐 어디 있어? 박수로 박수로 우리 앉으세요 저렇게 무속 생활하다가 귀신 심부름 하다가도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 있지 않으세요? 무당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아오겠어요? 귀신 심부름을 하면 귀신이 그냥 줍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용한 무당들 귀신 앞에 8시간 10시간씩 반죽입니다 왜 저분들이 무당 됐냐 무송이 됐었냐 하도 괴롭히니까 십자가 증거에 혼자서 우리 말로 하면 혼자 이 집안의 저주를 보니까 아버지도 박수무당 할머니도 무당 집안이 그래 장세희 자매 집안 저렇게 돌아와요 자 어느 무송인이 돌아오고 나서 서울 전체에 무당 전도하는 괴도 있나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 자매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무송 전문교회 최전방에 뛰고 있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2절 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이 삶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렵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된 거요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 죄인이었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의로 어렵다는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자는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군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군이 주어졌다 예수와 믿으면 교회에 못 나와요 억지로 앉지 않으면 뭔 말인지도 알아 듣지도 못해요 과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죄인이 못 만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만났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갈라놓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괴가 딱 있으면서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준비해서 양을 잡아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수한테 범위를 떨면서 들어가서 피를 버렸어요 만약에 그 성물이 거룩하지 않다든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불결했다 그 자리 적사 적사 그러니까 막 떨며 들어간 거 국민들을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향이 쫙 올라가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 했어요 지극히 제한적 상황이었지요 구약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가 쫙 막아놨던 이 말가족으로 돼서 막아놨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쫙 펴져 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마음껏 아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삶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기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속장을 하다 돌아온 분들 금방 우리처럼 안 될 거예요 지금 또 귀신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너무 미련이 있어 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끊임없이 내 색색한 속에서 나타나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말씀 들으시고 24시간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아직 부를 줄 모를 거니까 계속 들으세요 찬양 듣고 말씀 기대 꼽아라 계속 듣고만 이 사단이 틈타지 귀신이 장난 못 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다고 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어쩌면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냐 이 땅의 왕은 사단이에요 사단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괴롭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불행하게 만들고 온갖 찔러댑니다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문제 사건 대하는 자세가 달라 눈이 다르다고요 환란에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기뻐하냐 환란이 왔는데 얼음이 닥쳤는데 손해가 왔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환란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잃은 줄 알미로다 환란을 통해서 인내가 키워지고 환란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환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 소망의 눈을 열리게 된다 환란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3년을 의자에서 자면서 매일 밤 15년을 한 달에 일주일씩 검식하면서 15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심령이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괴로운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았다 그 연단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오직 예수만 보이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여기에 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는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참습니까 인내는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리고 연단은 헬란 말로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단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연단 단단해지다 다시 말해서 연단은 우리를 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들은요 연단을 남모르는 연단을 엄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병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어쩌면 다 그래요 연단을 피눈물 나는 그런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뭐 공부하고 내가 목사를 할까 그런 사람은요 열매도 없어요 피눈물을 솟는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단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더 강하게만 강하게 그래서 막 얼음 오면 열 시곤 하죠 얼음에 피눈물 나는 얼음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이요 연단을 받으면요 피로 없는 우리 체질도 옳잖아요 피로 없는 이 예체질 이 불순문들 이거 제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몸도 운동하고 막 이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절대로 사람 빠집니다 내 먹고 싶으면 내 하고 싶으면 다 먹으면 언제 위가 쉴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정을 잘 해야 돼요 그것도 절제 은사 중에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불순물 육신적으로 빼내야 건강하고 행복하잖아요 영적으로 불순물 빼내야 돼요 영적으로 불순물들 영적인 이 건강에 전혀 필요 없는 군살들 그게 어떻게 빼내느냐 연단 통해서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통해서 내가 졸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더 하게 하시고 이 문제 통해서 더 칼칼하게 하시고 이 문제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문제 통해서 군살빼는 거예요 영적 군살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이러나 저러나 알맞게 유괴 에버라스 오케이 라니까요 이것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성경에 보면 요비 이러한 연단의 대명사잖아요 그냥 말해 동방에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제일 큰 부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날라가 아들 일곱 딸 셋 잔치하다가 그냥 지붕이 다 물어서 앞사당에 다 죽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부터 정수리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종기 생겨가지고 부러진 기와장 가지고 몸을 긁어야 돼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누라가 뭐랍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니 그리고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자 세산 다 날라가 자식들 다 죽어 마누라까지 저주하고 떠나 그런데도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욕길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 중에서 욕을 하나님 칭찬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해봐 생명만 건드리려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 사단이 막 그냥 흔들어서 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욕이 욕을 하나님 욕을 칭찬하니까 욕을 인정하니까 비꼬면서 이 사단이 공격했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놀랍게도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이 안 돼요 안 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달린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연단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전의 성경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마디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욕이 눈이 확 열렸어요 뭐라고 하면 어떻게 들렸나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전에는 귀로만 듣고 들었는데 이 연단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눈으로 배운 나이다 내가 눈으로 배운 나이다 한마디로 연단 과정들이 완전히 열렸죠 사실 고통 속에서 이 욕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이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연단의 결과에요 이런 연단 과정 후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절로 그랬어요 값절로 더 주셨고 욕은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봤어요 재밌는 것은요 모든 땅에서 욕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렇다면 욕이 새롭게 저혼했는데 그 저혼한 여인이 얼마나 미인이었기에 딸들이 요즘 말하면 미스 유니버스 딸들이 최고 이쁘다 무슨 말하면 갑절의 축복이 다 접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속에서 돌아온 여러분들 지금은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무속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뭐가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 가지 기분 나쁘고 자손이 상하고 어른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더 커요 뭐 말할 것도 없어 24시간 감사해야 돼요 귀신 앞에 빌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빌던 기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지가 개백이 됩니다 그냥 귀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밖에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참 소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정거의 끌을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반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라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가 나니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냐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은 반드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묻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을 즐거워해야만 해야만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부터 인상 쓰지 마시고 시비 걸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불평 운망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평안이 오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거를 불평으로 바꿔요 똑똑하다고 불만 표시를 해요 전부 사단 심부름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 따지고 싸우면 똑같은 놈이요 불평은 하거든 주여 또 사단이 오셨군요 이 귀신아 마누라에게서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끝으로 말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속으로 이 귀신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24시 즐거운 사람이에요 체질 자체가 낙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혼자서 갈등하고 막 할 말도 못한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기 원래 그렇게 고민이 없어요 막 혼자서 막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사전에 없어요 아니면 말지 뭘로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할 때 체질이 성령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심각해 뭐든지 너무 내성적이야 나뭇말 잘 안해 그거 다 귀신장난입니다 사람의 사람들은 성의의 사람을 절급해야 돼요 절급 절급다고 뭐예요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마음껏 anytime 노 프라블럼이라니까 뭐가 그렇게 제안을 받습니까 뭐가 그렇게 조심스럽습니까 왜 사람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둡게 사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씀 왜 절급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인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세상 삶에서 스스로 만드는 올간미를 만들어 놓고 그래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절급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은 사람들 절급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고백되어진 사람 오늘 소설가 그랬대요 어느 날 일어난 어리가 뻐그러져서 괜찮겠지 한데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했어 그러면서 그 고백입니다 사람이 전신체에 가진 것 가진 것이 51억이다 51억 두 눈이 2억씩 얼마고 심장이 3억이고 심장이 3억이고 심장이 3억 2억이고 이래가지고 쭉 계산해 난다 51억이라 최고 행복이 뭐냐 땅에서 땅을 밟고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먹은 데 소가 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일반적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죄 문제 이 죄는 해결 안 되거든요 우리를 짓누르는 죄 문제 모든 저주 사수팔자 운명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아 치유받고 이제는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지금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이 헬라말로 카코메타 카코메타라는 말은 보통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즐거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즐거움이냐 그걸 다른 말로 자랑이라고 그래요 자랑 자랑할 정도로 즐거워하는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소문을 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답이에요 이 답이 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도움의 비밀을 맛보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저도 모테로 신학창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는 이 사식과 문문 19장 3절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부딪히기 전까지 목회하면서 고생했다니까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불이 오름을 닿아서 온갖 인본적 온갖 다 썼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원색직 복음을 딱 받고 그날부터 아이먹기 유혹해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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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그리스도 다 해결해 주시니까 고장되어 있으니까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전천후 즐거움 전천후 전천후 아십니까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보나 상관없어 나의 즐거움을 뺏을 자가 없다 환란과 고난이 닥쳐도 즐거워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즐거움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다 찰스 스포츠 목사님이 한 시골 농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농가 마당 한 편에 보니까 풍양계가 딱 있는데 풍양계 끝에 바람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딱 있는데 화살촉 그 밑에 뭔가 이렇게 글씨가 보여 그래 가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썩어놨어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스포츠 목사님 농부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웃으면서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바람이 어떤 쪽으로 불어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환란이나 고난의 바람이 분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연단 과정입니다 연기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곳에도 서지 않았어요 남방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차가운 오트밀을 먹으면서 연명했는데 결혼도 남편과 재산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남편이 파산하면 이혼한다는 희약서 받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지독하냐 그뿐 아니에요 아들이 다리를 다치는데 이 다리를 다쳤으면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무료 병원만 찾아다니다가 이 아들이 파상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돈을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탈지유 이 탈지방 우위에서 지방을 빼는 이 세미나에서 이 논쟁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 이분이 죽고 나서 남기 재산을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20조였어요 20조 그래서 월가의 마녀라고 불렸어요 그 여자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월가의 마녀라고 불릴 정도로 돈이 많은 여자 20조를 남기고 죽었어요 20세기 중반까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 해티그린 최고의 세계에서 돈 많은 여자 평생 돈을 모아 쌓아두기만 했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삶 제가 왜 이 말 들리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잔향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져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요 우리는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 5천정조 2, 3, 7나라 세계보고마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20조보다 더 큰 권세가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해티그린처럼 이걸 써지를 못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 벌벌벌벌 들고 살아 이것도 젠가 저것도 젠가 이러면 안되지 저러면 안되지 이러고 온갖 비교시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자기 생각 세상 상식 이런거 가지고 전부 다 잡혀있어요 20조를 쓰지 못하고 20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스스로 제한시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스 얼마나 살겠다고 연계 모든 성도들 복음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화평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열법자 때려가지고 못 누리게 만들어요 세상 상식으로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커서 자랑하는 자리에 가자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정도로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혹이라도 복음이 주는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모든 것 안 내려놓으세요 이유 없습니다 모든 것 안 내려놓고 완벽하게 누리는 영적 축제의 삶이 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2년 정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이 크리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예원교의 모든 성들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앞에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도와 주옵사사 예수 좀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